이슬 공주 옛날 어느 임금에게 이슬이라는 아름다운 공주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쁘고 우아한지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왕자들의 줄이 궁궐 밖까지 늘어설 정도였어요. 이 왕자들 중에는 마음씨 고약한 마술 왕자도 있었는데 마술 왕자는 이슬 공주가 청혼을 거절하자 못된 마음을 품었습니다. 감인의 청혼을 거절해? 마술 왕자는 그 자리에서 마술을 걸어 이슬 공주를 물소로 만들어버렸어요. 궁궐도 흔적 없이 사라졌고 반야나무 한 그루만 남게 되었지요. 야생 물소가 된 이슬 공주는 반야나무 곁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연못에 물을 마시러 갔는데 다른 연못은 다 마르고 딱 한 군데만 물이 남아있었습니다. 이슬 공주는 하도 목이 말라 허겁지껍 연못물을 몽땅 마셔버렸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연못물을 마신 뒤로 배가 고프지 않은 겁니다. 게다가 배마저 불러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열 달 뒤에는 딸 셋을 낳았습니다. 이슬 공주는 딸 셋의 이름을 연못, 직녀, 심성이라 짓고 정성을 다해 키웠습니다. 이슬 공주가 먹이를 구하러 갈 때면 딸들은 잎이 모성한 반야나무 위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있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없는 동안 나무 위에 꼭꼭 숨어 있어야 한다. 엄마가 돌아와 나무를 세 번 흔들며 연못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하고 외치거든 너희들은 당신이 진짜 우리 엄마라면 약속대로 코에서 물을 뿜어보세요 라고 대답하거라 그러면 내가 콧구멍에서 물을 내뿜어 너희를 적시마 반드시 물을 뿜거든 내려와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온나라의 새 왕자가 사냥을 나왔다가 물소가 뿜은 물에 젖은 채로 반야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새 아가씨를 보게 되었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새 아가씨를 보고는 첫눈에 반해버렸지요. 그래서 물소가 하는 말을 들어두었다가 물소가 먹이를 구하러 간 사이 똑같이 말했습니다. 왕자들은 물총으로 물을 뿌려 새 아가씨의 몸을 적시기까지 했어요. 그러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새 아가씨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새 왕자는 새 아가씨에게 청혼을 했어요. 아가씨들도 왕자들의 늠름한 모습에 반했습니다. 그렇게 각각 쌍을 이룬 왕자들은 궁궐로 아가씨를 데려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한편 딸들을 잃은 이슬공주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요. 미친 듯이 딸들을 찾아 헤매다 첫째 딸이 사는 궁궐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슬공주는 멀리서도 딸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보았지요. 하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슬공주를 먼저 알아본 건 첫째 왕자였어요. 여보, 궐 밖에 서 있는 물소가 당신 어머니가 분명한 것 같은데 가서 모셔와야 하지 않겠소? 그런데 첫째 딸이 발끈하며 쏘아붙이는 겁니다. 그 야생물소가 어째서 제 어머니라는 거예요? 제 어머니는 물소가 아니라고요. 이슬공주는 온몸에 흠씬 매를 맞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딸이 사는 궁궐에 도착했어요. 둘째 딸도 역시 이슬공주를 쫓아버렸습니다. 겨우 막내딸이 살고 있는 궁궐 앞에 잃은 이슬공주는 그만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연모사, 직녀야, 심성아, 내려와 이 꽃송이를 받으렴. 이슬공주는 있는 힘을 다해 구슬프게 노래를 불렀어요. 그 노래를 듣자마자 막내딸과 사위가 뛰어나왔습니다. 어머니를 궁궐로 모셔와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극한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이슬공주는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답니다. 막내딸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몇 날 며칠을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한 노파가 나타나 못된 마술왕자의 마법에 걸려 이슬공주가 물소가 된 이야기이며 죽은 어머니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는 겁니다. 잠에서 깨어난 막내딸은 꿈에서 노파가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러자 거짓말처럼 물소가 아름다운 이슬공주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이슬공주는 막내딸을 꼭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이 소식을 들은 첫째와 둘째 딸도 어머니를 만나겠다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는 셋 딸의 손바닥에 똑같이 벽씨를 나눠주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찌어서 벽씨의 껍질을 벗기는 사람만이 진정한 자신의 딸이라고 말했답니다.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손가락에 피가 나도록 찌었지만 벽씨의 껍질은 벗겨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막내딸은 딱 한 번만에 벽씨의 껍질을 벗겨냈지요. 모두가 보는 데서 망신을 당한 두 딸은 얼굴도 들지 못하고 제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막내딸은 오랫동안 그리던 어머니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유리병 속 유령 한 옛날에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약간의 돈을 저축하게 된 나무꾼은 아들에게 말했어요.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이다. 나는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너를 교육시키는 데 쓸 작정이다. 내가 올바른 공부를 하고 나면 내가 늙어 팔다리가 굳어버려 집에 처박혀 있어야 할 때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겠니? 그래서 아들은 훌륭한 대학으로 가서 선생님의 칭찬에 들을 만큼 열심히 공부하여 얼마간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이 몇 가지 과목을 배웠지만 완전히 학업을 마치지 못한 판에 아버지가 모아두었던 얼마간의 돈이 바닥이 나버려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나는 더 이상 내 학비를 대줄 수가 없다. 라고 아버지는 우울하게 말했어요. 이 중요한 시기에 매일매일 끼니 이상으로는 한 푼도 더 벌 수가 없구나. 아버지 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라면 결과적으로 제게 잘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하느님의 뜻을 따르겠어요. 아버지가 나무를 해 돈을 좀 벌려고 수포로 가려하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서 아버지를 돕겠습니다. 글쎄 얘야.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건 너한테는 힘든 일일 거다. 너는 막노동에는 길이 들지 않아서 견디기가 힘들 거야. 또 나한테는 도끼가 하나뿐인데 하나를 더 살 돈도 없다. 이웃에 가보셔요. 하고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그만한 돈을 벌 때까지 이웃에서 도끼를 빌리셔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웃에서 도끼를 빌렸습니다. 이튿날 동이 트자 아버지와 아들은 같이 숲속으로 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주면서 활기에 넘쳐 즐거워했어요. 해가 바로 머리 위로 오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좀 쉬면서 점심이나 먹자. 그러고 나면 일이 더 잘 될 거다. 아들은 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나 쉬십시오. 저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숲속을 좀 돌아다니면서 새 둥지를 찾아보겠어요. 원 녀석도 하고 아버지가 말했어요. 뭐 때문에 숲속은 돌아다니겠다는 거냐. 그러고 나면 피곤해서 발을 다시 들어 올릴 수도 없게 돼 여기 내 곁에 앉아 있거라. 하지만 아들은 숲속으로 갔어요. 빵을 먹으며 유쾌한 기분으로 새 둥지를 발견할까 하고 초록빛 가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이리저리 거닐다가 마침내 오람하고 위험스러워 보이는 떡갈나무 있는 데까지 왔어요. 그 나무는 분명코 400년을 넘어 무겁고 다섯 사람이 아름지어도 껴안지 못할 만큼 굵었습니다. 아들은 걸음을 멈추고 나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속엔 분명코 많은 새들이 둥지를 틀었을 거야. 그때 갑자기 웬 목소리가 들리는 듯 싶었습니다. 아들은 귀를 기울여 듣다가 웬 침침한 소리가 나를 꺼내다오 하는 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들은 사방을 휘둘러 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해낼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목소리가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무 아래 떡갈나무 뿌리 근처에 감춰져 있다. 나를 꺼내다오. 아들은 나무 밑을 깨끗이 치우고 뿌리 근처를 더듬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조그만 나무 구멍 속에서 유리병을 하나 찾아내었어요. 그는 유리병을 축혀들고 햇볕에 비춰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웬 개구리 모양의 물건이 들어앉아 아래 위로 펄쩍펄 뛰고 있었어요. 나를 꺼내다오 하고 개구리 모양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은 펄쩍펄쩍 뛰고 있었어요. 나를 꺼내다오 하고 개구리 모양은 또다시 말했습니다. 어떤 나쁜 일은 생각지도 않은 아들은 병의 코르크 마개를 뽑았습니다. 그러자마자 한 유령이 빠져나와 불어나기 시작했어요. 어찌나 빨리 불어나는지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거인이 되어 나무의 반만큼한 크기로 아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이봐 하고 유령은 말했습니다. 나를 꺼내준 데 대한 보상이 뭔 주라니 몰라 하고 아들은 겁없이 대답했지요. 내가 그걸 알 턱이 있겠어? 그럼 말해 주지. 그 대가로 내가 내 목을 부러뜨려야겠다. 그런 말이라면 미리 해 줄 것이지. 하고 아들은 말했습니다. 그럼 너를 그냥 병 속에 가둬놨을 텐데 하지만 내 목을 건드려선 안 돼. 그럼 많은 사람들의 신문을 당할 걸. 많은 사람이 오거나 말거나 하고 유령은 말했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보상을 받아야 해. 내가 뭐 은총을 입어 그렇게 오래 갇혀 있었는 줄 하니. 그렇지가 않아. 그건 내가 받은 벌이었어. 나는 막강한 신의 사자란 말이야. 나를 풀어준 사람의 목을 부러뜨리지 않으면 안 돼. 서둘지 마. 하고 아들이 대답했어요. 그렇게 당장은 안 돼. 우선 나는 내가 과연 저 작은 병 속에 있던 자인지 내가 진짜 유령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겠어. 내가 다시 저 병 속으로 들어갈 수 나도 믿겠어. 그 다음에는 너는 내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해도 좋아. 유령은 잔뜩 뻗이면서 말했어요. 그건 대수롭지 않은 기술이야. 하고 점점 줄어들더니 처음처럼 가늘고 작아졌어요. 그래서 바로 같은 병 주둥이로 들어가 목을 통과해서 다시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유령이 병 속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은 뽑았던 병마개를 다시 틀어막고 아까 있던 떡갈나무 뿌리에다 병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유령이 처참한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를 꺼내다오. 안 돼. 하고 아들은 대답했지요. 두 번은 안 속아. 일단 내 목숨을 노린 자를 사로잡았는데 내가 왜 풀어주겠니? 네가 나를 풀어주면 네 목숨에 못지않은 선물을 주겠어. 싫어. 첫 번째처럼 나를 속일 작정이지. 아깝게도 내 행운을 놓치려 하는구나. 나는 결코 너를 해치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할 생각이야. 아들은 한 번 모험을 해보자. 어쩌면 이놈이 약속을 지킬지도 모르지. 설마 나를 어쩔 수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마개를 뽑았어요. 유령은 첫 번째처럼 빠져나와 사방으로 불어나더니 거인처럼 커졌습니다. 자 너에게 보상을 해주마. 하고 유령은 말하며 아들에게 고약같이 생긴 조그만 조각을 주며 말했어요. 이 한쪽 끝으로 상처를 건드리면 상처가 났고 다른쪽 끝으로 강철이나 철을 건드리면 그것들이 은으로 변해버린단다. 우선 실험을 해봐야겠는걸. 하고 아들은 말하며 나무 있는 데로 가서 도끼로 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고 고약의 한쪽 끝으로 그 상처를 문질렀어요. 그러자마자 상처는 아무러들어 감쪽 같아졌지요. 그 말이 맞는군. 하고 아들은 유령한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린 작별을 해도 유령은 아들에게 목숨을 구해준 것에 감사했고 아들은 유령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의 말을 하고 아버지 있는 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딜 다녀왔니 하고 아버지가 물었어요. 일하는 것을 왜 잊었지? 너는 아무것도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좀 전에 말했었지? 아버지 왜 아버지는 화가 나있었어요. 두고 보셔야 아버지 나무를 당장 쳐서 넘어뜨릴 테니까요. 그리고 아들은 고약을 꺼내 도끼를 문지르고는 힘껏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세부치가 은으로 변해버리는 바람에 도끼날이 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보셔요? 이런 나쁜 도끼를 주셨어요? 완전히 휘어버렸는데요. 그러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 말했어요. 왜 그런 일을 저질렀니? 도끼 값을 물어줘야 할 텐데 무슨 돈으로 지를지 모르겠다. 네가 일해줘서 얻은 이득이 고작 이것이로구나. 화내지 마세요. 아버지. 얼마든지 물어드릴게요. 무엇을 갖고 물어준다는 거냐? 내가 너한테 주는 것 말고는 한 푼도 없잖니? 머릿속에 든 것은 이론일 뿐 나무 쪼개는 건 네가 알 턱이 없다. 잠시 후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저는 일을 더 못하겠어요. 이것으로 오늘 일을 끝내는 게 좋겠어요. 나도 너처럼 두 손 놓고 앉아 있으라는 거냐? 나는 더 일을 해야겠다. 너는 집으로 가도 좋아. 아버지 저는 이 숲속에 처음 왔기 때문에 혼자서는 길을 몰라요. 같이 가셔요. 아버지는 화도 좀 가라 앉았기 때문에 마침내 설득을 당해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가서 망가진 도끼를 팔아 얼마나 받을지 봐라. 나머지는 내가 벌어 이웃한테 물어줘야겠다. 아들은 도끼를 들고 시내로 나가 금세 공사 한테로 갔습니다. 금세 공사는 도끼를 감정하더니 좌울에 달아 달아 보고 말했어요. 400량 의 값이 나가는데 그만한 현금이 없군요. 아들은 말했어요. 있는 대로 주십시오. 나머지는 빌려드리지요. 금세 공사는 아들에게 300량을 내주고 100량은 빚으로 남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들은 집에 돌아와 말했어요. 아버지 돈이 생겼어요. 도끼 값으로 이웃 사람이 얼마를 원하는지 가서 물어보셔요. 벌써 알고 있다. 한 냥 여섯 푼이다. 그럼 두 냥 열두 푼을 갖다 주십시오. 값 절이 니까 충분해요. 이것 보셔요. 제겐 이렇게 돈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100량을 드리며 말했어요. 이것이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편안히 사셔요. 어떻게 내가 그런 부자가 되었니? 그제서야 아들은 모든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고 행운을 믿은 덕분에 이렇게 엄청난 수확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을 갖고 다시 대학으로 돌아가 공부를 계속했어요. 뿐만 아니라 문제의 고약을 갖고 어떤 상처든 고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가 되었답니다. 꾀꼬리의 노래 중국 임금님의 대궐은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이 대궐은 온통 아주 멋진 도자기로 만들어졌는데 만지면 부서질 듯 매우 섬세해서 걸을 때도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겨놓아야만 했습니다. 정원에는 별별 이상한 꽃들이 가득했고 아름다운 꽃들마다 작은 은방울이 매달려 끊임없이 은은하게 흔들리고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사람마다 걸음을 멈추고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정원은 아주 좁은 구석구석까지 세심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었고 또 엄청나게 넓어서 정원 가꾸는 신화도 얼마나 넓은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한참 걸어가노라면 키 큰 나무들과 깊은 호수가 있는 아름다운 숲에 이르게 됩니다. 이 숲은 푸른 바다에 있다 있어서 큰 배들이 돛을 달고 나무가 울창한 숲속까지 항해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 깊은 숲에 꾀꼬리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꾀꼬리는 얼마나 아름답게 노래를 불렀던지 일손이 일손이 바쁜 가난한 어부 조차 밤바다에서 괴물을 끌어올리다 말고 럭스를 잃고 이 새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이곤 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사는 도시를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훌륭하지만 특히 대골과 정원이 아름답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꾀꼬리의 노랫소리를 들으면 뭐니뭐니 해도 역시 꾀꼬리 노래가 으뜸이야 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네 나라로 돌아간 여행자들은 이 꾀꼬리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여러 학자들이 중국과 중국의 대걸과 정원에 간에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뭐니뭐니 해도 역시 꾀꼬리가 으뜸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를 다녀간 시인들은 바닷가 깊은 숲속에 사는 꾀꼬리에 간에 저마다 가장 아름다운 시를 써냈습니다. 이런 책들은 세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중국 임금님의 손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임금님은 황금 의자에 앉아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읽었습니다. 태궐과 정원을 찬양하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아주 기뻤습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역시 꾀꼬리 노래가 으뜸이라는 글을 읽고는 놀랐습니다. 뭐? 꾀꼬리가 제일이라고? 그게 뭐지? 내 정원에 있다고? 임금님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신하를 불렀어요. 이 신하는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말을 걸어 무엇을 물어오면 흥하며 콧방귀만 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꾀꼬리라 하는 아주 훌륭한 새가 있다 하던데 내 나라에서 뭐니뭐니해도 그 새가 으뜸이라고들 말하는데 어째서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내왔는고 임금님이 말 했습니다. 소인도 모르는 일이옵니다. 대권란에는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는 줄로 아래옵니다. 신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에 대궐에 불러 노래를 부르라 해라.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내 것을 모르다니 말이 되느냐. 임금님이 호령을 하였습니다. 소인도 모르는 일이 오나 여하튼 찾아보겠나이다. 찾아서 대령하겠나이다. 신하는 이렇게 대답했지만 꾀꼬리를 찾을 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이방 저방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꾀꼬리에 대해 아낸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는 임금님에게로 달려가서 꾀꼬리 얘기는 책을 쓴 사람들이 꾸며낸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하 책에 있는 거라고 다 믿으셔서는 안 되는 줄로 아래옵니다. 마술이나 요술에 관한 것이 아니더라도 책이란 흔히 그냥 꾸며서 쓰는 것인 줄 아옵니다. 하지만 내가 읽은 책은 이웃나라 임금님이 보내신 책이니라 그러니 거짓일 수 있겠느냐 꾀꼬리 소리를 꼭 들어야겠노라 오늘 밤에 이곳에 데려오도록 다시 한 번 명령하노라 내 뜻이 그러한데 만약 꾀꼬리를 데려오지 못하면 이따 저녁 먹은 뒤에 모두 다 혼을 내주고 말리라 알겠느냐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신화는 다시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이방 저방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대골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그 신화를 따라 바쁘게 뛰어다녔습니다. 야단을 막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저마다 꾀꼬리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대골 밖에서는 다 아는 이 새를 대골 안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들은 대골 부엌에서 일하는 가련한 한여아이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꾀꼬리라고요? 알고 말고요. 노래를 참 잘하는 새지요? 저녁마다 저는 여기서 남은 음식을 가지고 바닷가에 계시는 병든 제 어머님한테 간답니다. 대골로 돌아오다가 발이 아프면 숲에서 잠시 쉬는데 그럴 때면 꾀꼬리 노래가 들려왔어요. 그 소릴 들으면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게 어머니가 입을 맞춰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여아이가 말했습니다. 이봐라 대골 부엌에서 언제까지나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임금님이 진지잡수시는 모습도 볼 수 있게 해줄 터이니 우리를 꾀꼬리 있는 곳으로 안내하거라. 오늘 밤 대골로 꾀꼬리를 데려오라는 임금님의 분부가 계셨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많은 대골 사람들이 한여아이를 따라 꾀꼬리가 있다는 숲으로 갔습니다. 바쁜 걸음으로 서둘러 길을 가던 그들은 길가에서 암소가 우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소리구나. 저렇게 큰 소리가 나다니 예전에 들은 적이 있는 소리야. 아니에요. 저건 암소 울음소리예요. 꾀꼬리 있는 곳은 아직 멀었어요. 늪지대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소리군. 절간에서 들리는 풍경 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저건 개구리 소리예요. 이제 조금만 가면 돼요. 이때 꾀꼬리의 노래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릴 들어보세요. 한여가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는 작은 새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럴 수가 있나. 저렇게 평범하고 보잘것 없으리라곤 생각 못했는데 여기 모여있는 훌륭한 사람들을 보자 놀랍고 겁이 나서 저렇게 조라해졌나. 신하가 실망한 듯 말했습니다. 귀여운 꾀꼬리야 우리 임금님께서 내 노래소리를 듣고 싶으시되 아이 좋아라 들려드리고 말고 꾀꼬리가 즐거운 듯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맑은 유리종 소리 같구먼 저 가늘게 떨리는 작은 목덜미 하며 이제까지 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니 이상하기도 하군. 임금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게 틀림없어. 신하가 말했습니다. 임금님께 다시 한번 노래 불러드릴까요?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금님이 있는 줄 잘못 알고 꾀꼬리가 말했습니다. 귀여운 꾀꼬리야 오늘 밤에 대궐에서 벌어지는 큰 잔치에 나와서 너의 그 아름다운 노래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면 좋겠구나. 신하가 말했습니다. 숲에서 들어야 더 좋은데 하고 중얼거리면서도 꾀꼬리는 임금님이 듣고 싶어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들을 따라 대궐로 가기로 했습니다. 대궐에는 꾀꼬리를 맞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도자기로 되어 있는 벽과 마루는 여기저기 켜놓은 황금 등잔 불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음방울이 매달린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복도마다에 줄지어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다니는 바람에 꽃에 달린 음방울이 은은하게 흔들려 대궐하는 온통 음방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임금님이 앉아있는 커다란 방 한 가운데에 황금으로 만든 나뭇가지가 세워졌습니다. 꾀꼬리가 앉을 자리였지요. 대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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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모였습니다. 그 한여 아이도 이제는 정식 대궐 요리사가 되어 문간에 서서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제일 좋은 옷으로 차려입고 나왔습니다. 임금님이 꾀꼬리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 작은 새에게로 모였어요. 꾀꼬리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임금님의 두 눈에 눈물이 괴더니 뺨으로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꾀꼬리의 노래소리는 더욱 아름다워졌고 모든 사람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임금님은 꾀꼬리의 노래에 완전히 취하여서 황금 신뢰와 한 켤레를 꾀꼬리에게 상으로 주면서 목에다 걸고 다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꾀꼬리는 임금님이 기뻐해 주시는 게 바로 상이나 다름없다면서 받기를 거절했지요. 저의 노래를 들으시고 임금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값진 상이라고 생각해요. 임금님의 눈물에는 큰 위력이 있는 것이지요. 제 노래에 대한 보답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꾀꼬리는 하늘나라의 노래인 듯 아름다운 노래를 다시 불렀습니다. 참 귀엽고 아름다운 노래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입에 물을 한 모금 물고는 꾀꼬리 흉내를 내려 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물어오면 이런 흉내로 대답하고는 꾀꼬리와 같은 소리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었지요. 웬만해서는 즐겁다는 소리를 하지 않는 남녀 하인들도 모두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꾀꼬리는 대궐 안의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꾀꼬리는 이제 대궐에서 세장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낮에 두 번 밤에 한 번은 밖으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두 명의 하인들이 꾀꼬리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꾀꼬리의 두 다리에 메어진 열두 가닥의 끈을 하나씩 붙잡고 있었어요. 꾀꼬리는 이런 식으로 밖에 나가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온 나라가 꾀꼬리에 관한 이야기로 웅성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한 사람이 꾀꼴 하면 다른 사람은 꾀꼬리 하는 것이 인사말이 되었지요.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면 서로 모든 것이 통하게 마련이었습니다. 자기 아이의 이름을 꾀꼬리라고 지은 구멍가게 주인만도 열한 명이나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노래를 잘 부를 줄 아는 아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커다란 선물 상자가 임금님한테 전해졌습니다. 겉에는 꾀꼬리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이 유명한 꾀꼬리에 관한 새 책이 또 나온 모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임금님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것은 책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꾀꼬리를 꼭 닮은 장난감 꾀꼬리였어요. 금강석이며 루비며 사파이어 따위의 값진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다를 뿐 진짜 꾀꼬리와 같았습니다. 이 장난감 꾀꼬리에 태엽을 감으니까 진짜 꾀꼬리 소리를 내면서 꼬리를 흔드는 것이었습니다. 꼬리는 흔들릴 때마다 금빛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난감 새의 목에는 이런 글씨가 적힌 리본이 메어져 있었어요. 중국 임금님의 꾀꼬리에 비하면 보잘것 없는 꾀꼬리옵니다. 보는 사람마다 장난감 꾀꼬리를 칭찬했고 이 선물을 가져온 사람에게는 임금님의 꾀꼬리 관리 대신 이라는 높은 벼슬이 내려졌습니다. 두 마리 꾀꼬리가 같이 노래를 부르면 멋지겠구나 훌륭한 이중창이 되겠는데 그래서 같이 노래를 부르게 했으나 잘 맞지가 않았습니다. 진짜 꾀꼬리는 자기 마음에 맞는 노래를 부르는데 장난감 꾀꼬리는 한 가지 노래밖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장난감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박자도 꼭 맞고 음정도 정확합니다. 음악을 맡고 있는 시나가 말했습니다. 이제 장난감 꾀꼬리가 혼자 노래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진짜 꾀꼬리 못지않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진짜보다 더욱 보기에도 좋았습니다. 황금과 은빛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가짜 꾀꼬리는 같은 노래를 서른세번이나 되풀이 하고도 지칠 줄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조금도 실증을 내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그 노래를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진짜 꾀꼬리에게도 노래를 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진짜 꾀꼬리는 없었습니다. 그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 푸른 숲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고약한 일이로다. 임금님이 언짢아하자 모두 다 은혜를 모르는 나쁜 새라고 꾀꼬리를 욕했습니다. 하지만 제일 훌륭한 꾀꼬리가 여기 남아 있어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신하들은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또 들었습니다. 서른 네번째 같은 노래를 듣는 것이었으나 아주 복잡한 노래여서 아직도 그 곡조를 다 안 낸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대거래 음악을 맡고 있는 신하는 겉모양뿐 아니라 속도 진짜보다 좋다며 가짜 장난감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상간마마를 위시하여 여기 모이신 훌륭하신 나으리 여러분 진짜 꾀꼬리의 경우는 무슨 노래를 부를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이 장난감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난감에 대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열어보면 기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또 어떻게 돌아가고 다음에는 무슨 노래가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소이다. 모두 다 음악을 맡은 대신의 말에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 대신은 돌아오는 일요일날 장난감 꾀꼬리를 일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설명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또한 노래를 들려주어도 좋다는 허락도 내려졌지요.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듣고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모두 즐겁게 차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의 버릇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벌려 감탄하며 그 노래가 제일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고는 고개들을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진짜 꾀꼬리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 가난한 어부는 이렇게 말했어요. 참 훌륭한 노래이긴 하지만 또 진짜 꾀꼬리 소리와 아주 비슷하지만 어쨌든 무언가 조금 모자라는 데가 있는걸. 이제 진짜 꾀꼬리는 이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장난감 꾀꼬리는 임금님의 침대 바로 옆 비단 방석에 앉아있게 되었어요. 선물로 받은 금은 이 장난감 꾀꼬리 둘레에 여기저기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임금님 침실에서 노래 부르는 높은 세라는 훌륭한 벼슬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임금님 왼쪽 맨 첫째 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임금님의 염통이 있는 왼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금님의 염통도 왼쪽에 달려 있으니 그만큼 중요한 대접을 받았지요. 음악을 맡은 대신은 이 장난감 꾀꼬리에 관해 25권의 책을 썼습니다. 이 글들은 아주 길었고 모두 어려운 한문으로 씌어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그 책들을 다 읽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중국 사람들은 위로는 임금님과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가짜 꾀꼬리의 노래를 한 박자도 틀리지 않고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노래를 더욱 좋아했고 장난감이 노래를 부르면 따라서 불렀습니다. 거지 아이들도 꾀꼬리 꾀꼬르 하고 흥얼거렸고 임금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임금님은 침대에 누워 장난감 꾀꼬리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난감 속에서 뜨르륵 하며 무엇인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더니 스르르륵 하며 모든 톱니바퀴가 풀려 버리면서 노랫소리가 딱 그쳤습니다. 임금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의사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러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계고치는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장난감을 고쳐놓았습니다. 그러나 기계가 너무 달아서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기계 부속을 다른 것으로 갈면 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어요. 이제 장난감 개꼬리에게는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노래를 시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그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맡은 대신이 아주 어려운 한문으로 연설을 했습니다. 장난감 개꼬리는 새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였지요. 그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러갔어요. 이 나라에 커다란 슬픔이 닥쳐왔습니다.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임금님이 큰 병에 걸려 다시는 일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새 임금님이 벌써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거리에 나와 높은 신하에게 임금님의 병세가 어떤지 물어보았습니다. 신하는 고개를 흔들며 신통치 않게 대답했지요. 임금님은 눈부시게 훌륭한 침대에 파리하고 싸늘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임금님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는 새 임금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들을 썼습니다. 남자 하인들은 여기저기 모여서 이런 일에 관해 쑥떡거렸고 하녀들은 모여 앉아 차를 마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과 복도에는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천을 깔아놓았습니다. 대궐란은 쥐죽은 듯 고요했어요. 그러나 임금님은 아직 숨이 넘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리하게 굳은 모습으로 임금님은 황금실로 짠 술과 비단 레이스가 달린 눈부신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 위 벽에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달빛이 흘러들어 임금님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장난감 꾀꼬리도 임금님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불쌍한 임금님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임금님은 눈을 떠보았습니다. 황금의 왕관을 쓴 죽음이 자기의 가슴을 내리누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왕관을 쓴 죽음은 한 손에는 임금님의 황금의 탈을 다른 한 손에는 임금님의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단 커튼마다에서 이상한 얼굴들이 임금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심술 굳고 무서운 얼굴도 있었고 다정한 얼굴도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일생 동안 했던 착한 일과 나쁜 일들이 이런 얼굴을 하고 나타나서 그를 지켜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임금님을 덮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생각나세요? 저런 일이 생각나세요? 그 얼굴마다 한마디씩 따져 물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물어보는 바람에 임금님은 땀을 뻘뻘 흘리며 허덕였습니다. 난 그런 일 몰라. 저 소리가 안 들리게 큰 푹을 쳤다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얼굴들의 질문은 그치지를 않았고 임금님의 가슴에 올라탄 죽음은 중국 사람들이 모든 말에 다 고개를 끄덕이듯이 그런 식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 귀여운 황금 꾀꼬리야 노래를 불러다오 너에게 많은 보물을 주었고 목에 걸도록 황금으로 만든 신뢰화를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임금님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지만 가짜 꾀꼬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태엽을 감아주는 사람이 없었으니 노래를 부를 수 없는 것이었지요. 죽음은 눈을 크게 부릅뜨고 임금님을 노려보았습니다. 사방은 쥐죽은 듯 무섭게 고요했어요. 이때 갑자기 창문 가까이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고요함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진짜 꾀꼬리가 창방 나뭇가지에 날아와 앉아 있었어요. 그는 임금님의 호소를 듣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꾀꼬리의 노래가 계속되자 커튼 뒤에 숨어있던 수많은 얼굴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굳어가던 피가 임금님의 핏줄 속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어 다시 발끝까지 흘러가게 되었어요. 죽음도 꾀꼬리 노래에 귀를 기울이며 귀여운 꾀꼬리야 노래를 불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 황금의 칼을 주세요. 그 임금님의 깃발도요. 그리고 머리에 쓴 임금님의 왕관도 이리 주세요. 노래를 자꾸 부를게요. 꾀꼬리가 대답했습니다. 죽음은 꾀꼬리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내주었어요. 꾀꼬리는 계속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는 장미꽃이 피어나고 딱총나무의 냄새가 코를 찌르는 무덤에 관해 죽은 사람을 슬퍼하는 눈물이 푸른 풀을 적시는 무덤에 관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런 노래를 듣자 죽음은 고향 생각이 나서 싸늘한 검은 한개처럼 창 밖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고맙도다 귀여운 작은 새야 나는 너를 나라 밖으로 쫓아버렸는데 너는 노래를 불러 나를 살려주었구나.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지 모르겠다. 임금께서는 벌써 제 노래에 보답을 하셨어요. 처음 제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셨지요. 저는 그걸 결코 잊을 수가 없답니다. 임금님의 눈물은 노래하는 제 가슴을 기쁘게 하는 보석이었어요. 이제 편안히 잠을 주무세요. 그러면 새로운 힘이 솟아날 거예요.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한 잔 푹 주무세요. 이렇게 말하고 꾀꼬리는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임금님은 달콤한 잠속에 깊이 빠져들어 갔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에 비쳐왔습니다. 임금님은 건강한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지요. 신하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임금님이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꾀꼬리는 아직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내 곁에 있으면서 내 마음 시키는 대로 노래를 부르렴 저 가짜 꾀꼬리는 산산조각으로 부숴버려야겠다. 임금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임금님. 저 장난감은 그 나름으로 좋은 일을 했으니까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임금님 곁에 두세요. 저는 대궐 안에서 집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음 내킬 땐 언제나 찾아와서 창가에 앉아 임금님께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 행복한 사람들과 불쌍한 사람들 임금님이 모르시는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아주 작은 이 몸은 가난한 어부나 농부의 집까지 대궐에서 멀리 있는 백성들한테까지 멀리 멀리 날아다닌답니다. 전 임금님의 왕관보다는 임금님의 마음을 좋아해요. 다시 와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어요.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임금님은 이제 옷을 입고 황금의 칼을 가슴에 대면서 말했습니다. 꼭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임금님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말을 남기고 꾀꼬리는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꾀꼬리는 마음 내킬 때 찾아와서 창가에 앉아 임금님께 노래를 불러드렸답니다. 서두르는 것 하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인은 게으름뱅이였어요. 매일처럼 염소를 풀밭에 몰고 가는 일밖에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는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에 집으로 올 때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사실 너무 힘든 일이야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하고 많은 날 늦가을까지 풀밭으로 염소 몰기란 정말 비참한 일이라니까 풀밭에 누워 잠이라도 잘 수 있다면 오죽 좋아 그런데 그럴 수도 없잖아 염소가 어린 나무를 다치지 않게 정원 울타리로 들어가지 않게 아니면 도망치지 않게 눈을 똑바로 뜨고 있어야 하니까 말이야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그는 앉아서 생각을 모아 어떻게 하면 어깨에 진 이 짐을 벗을 수 있을까 곰곰이 궁리 했습니다 한참 동안 온갖 궁리를 짜내어도 좋은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됐다 그렇게 하면 돼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뚱뚱보 트리와 결혼하자 트리도 염소를 한 마리 갖고 있으니까 내 것까지 몰고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럼 나는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가 없지 그래서 하이는 일어나 피곤한 팔다리를 움직여 길을 건너 갔습니다 뚱뚱보 트리의 양친이 사는 집은 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트리의 양친에게 부지런하고 덕성스러운 딸을 달라고 청했어요 양친은 별로 오래 지체하지 않고 끼리끼리 만나는 법이니까 라고 생각하며 승낙했지요 이제 나가는 것도 한참 맛있게 자는 하자 집으로 꿀벌을 모아오면서도 우리를 조금도 수고시키지 않잖아요 참 현명한 아내다운 말을 냈군 하고 하인이 대답했습니다 망설일 것 없이 당신 제안을 실천해 옮깁시다 게다가 벌꿀은 염소젓보다 더 맛있고 영양가도 많을 뿐더러 오래 보관할 수도 있단 말이오 이웃사람은 두 마리 염소 대신 꿀벌통 하나를 기꺼이 바꿔주었습니다 꿀벌들은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지칠 줄 모르고 날아가고 들어오면서 아주 맛있는 벌꿀을 통에 채웠습니다 그래서 하인은 가을이 되어 항아리 하나 가득 벌꿀을 떠낼 수 있었어요 부부는 꿀항아리를 침실병 높이 매달린 선반에 얹었습니다 그러고는 도둑을 맞을까 또는 쥐새끼가 그 위로 덮칠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트리는 굵직한 계암나무 지팡이를 가져다 침대 곁에 세워놓았어요 공연이 일어서지 않고도 그것이 손에 닿도록 그래서 불청객들을 침대에 놓은 채 몰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게으른 아이는 한낮이 되기 전에는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싫어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양식을 죽낼 뿐이야 라고 그는 말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밝은 대낮인데도 여전히 침대에 누워 긴 잠 뒤에 오는 피로를 풀면서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자들 여자들이란 단것을 좋아하지 불필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바쳐야겠어요 당신은 아이가 거위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나 하고 하인이 말했습니다 요즘 어린애들은 고분고분 말을 듣지 않는 걸 저희들이 부모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바로 암소를 찾으러 나갔다가 집박이 세 마리를 쫓아갔던 하인처럼 말이지 내 말 듣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을 걸요 하고 트리가 대답했어요 막대기를 들어 살같이 부르트도록 잔뜩 매질을 할 거예요 이것 보세요 하인 하며 그녀는 열을 낸 나머지 쥐를 쫓으려던 막대기를 눈켜잡았어요 트리는 막대기를 축혀들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막대기는 침대 위에 꿀항아리를 쳤답니다 항아리는 벽에 부딪혀 깨져 조각이 되어 떨어졌고 맛있는 꿀은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저기 거위새끼와 거위 어미가 있군 그것도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어쨌든 항아리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지 않은 건 천만 다행이야 우리한테 우리 운명에 만족할 만한 이유가 얼마든지 있지 그리고는 항아리 조각 속에 아직도 꿀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손을 뻗으며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머지는 우리가 맛을 보고 깜짝 놀라느라 생긴 피로를 잠깐 눈을 붙여 풉시다 보통 때보다 좀 늦게 일어났들 무슨 상관이 있겠소 낮은 아직도 긴데 그래요 언제라도 늦는 법은 없다니까요 이런 얘기 아셔요 달팽이가 한 번은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길을 떠나 도착해보니 아이의 세례명명식에 참석하게 되었더래요 집앞에서 울타리를 넘어 뛰어들어가면서 달팽이가 말했대요 서두르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이에요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꾀꼬리의 노래 이야기에서 꾀꼬리가 임금님의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꾀꼬리는 밤 꾀꼬리라는 새인데요 나이팅게일이라고 불리는 새로 울음소리가 아름다운 산명조 중에 하나입니다 산명조 중에서도 울음소리가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새가 밤 꾀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꾀꼬리의 노래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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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